안녕하세요. 제임빠의 펀널링락 제임빠입니다. 위연의 좌우곡 계책은 한국지 매니아 사이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죠. 제갈량은 항상 전공법을 세운 반면 위연은 기습법을 하자. 그래서 먼저 장안을 공격하자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연의 계책을 들은 제갈량은 이건 너무 위험해 라고 생각해서 채택하지 않았고 전공법으로 쭉 나가죠. 그렇게 6번을 북벌하는데 모두 실패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갈량이 맞았을까요? 위연이 맞았을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널링락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그 정확한 내용을 정사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사를 보면 1차 북벌전의 위연은 제갈량에게 닿은 것 같이 좌우곡 계책을 제시합니다. 듣기로 하후문은 어려서 조조의 사위가 되어 겁이 많고 꾀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적 위연에게 정의 5천명과 군량을 짊어진 5천 군사를 주신다면 곧장 포중을 나가 진령을 돌아서 동쪽으로 진분하고 좌우에 당도한 뒤 북쪽으로 향할 것이니 열흘이 지나지 않아 장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후문은 저 위연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것을 들으면 필히 배를 타고 도주할 것입니다. 장안에는 곡식이 풍부하니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모아오는데 20일은 걸릴 것이며 이 시간 동안 승산이 야복을 나와 장안으로 도착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일거해 함양 서쪽을 평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어떤 생각했나요? 이거 너무 위험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위연의 대책이 채택되지 않는 거예요. 이 좌우곡 계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연이 특공대 5천으로 좌우곡을 통해서 열흘 이내에 장안을 급습한다. 둘째, 장안의 급습으로 인한 성공적인 점령을 한다. 세번째, 제갈량의 본대가 올 때까지 지역에서의 식량 조달을 한다. 네번째, 장안 동쪽의 동관을 점거하여 우리나라의 군대를 방어한다. 다섯째, 제갈량의 본대가 장안 및 동관에 합류하게 된다. 참고로 제갈량은 여섯 번의 북벌을 하죠. 근데 장안 점령은 커녕 장안 근처에도 못 가요. 위연의 좌우곡 계책은 단번에 이 장안을 점령할 수 있는 기습법이었던 셈입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한다고 위연의 좌우곡 계책에 대한 인터넷 자료들을 쫙 찾아봤는데 열띤 논쟁이 있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안 된다가 7, 된다가 3 정도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3, 좌우곡 계책은 충분히 해볼 만한 계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습 작전이었으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1차 북벌대였죠. 그리고 제갈량은 이 좌우곡 계책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그나마 총나라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고 말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쟁에서 성공한 여러 작전들도 시도하기 전에는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6.25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인천 상륙작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의 확률로 5천분의 1이었다고 수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감행했고 어떻게 됐나요? 성공했죠. 실행하기 전에 그 작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왈가왈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하기 전에도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6m나 돼요. 그리고 물이 차있는 만조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항모가 좀 구불구불하고 좁아서 작전이 불가능한 지역이야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맥아더 장군의 작전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견에 밀려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훗날에 인천 상륙작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걸린다면 어떨까요?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인 인천 상륙작전은 폐기되길 잘했어. 아이고 안하기도 잘했네. 라는 의견이 압도적일 것입니다. 간편 등일군이 초계수도 성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험한 마천령을 넘었던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천령은 좌우국과 비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한 산악지대였어요. 이 험한 산악지대를 넘는 데 있어서 공성장비는 갖추고 있었을까요? 등일군은 무모하게 아무런 충분한 준비도 갖추지 못하고 산악지대를 넘어서 성도를 향했지만 아무도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의 기습이 결국은 성도를 점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한이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한 것은 또 어떤가요? 이 또한 위헌의 좌우국 계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설정이었어요. 하지만 한이발은 3만 명의 군인과 1만 5천마리의 말 그리고 코끼리 부대까지 입뚫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결론적으로 저는 위헌의 좌우국 계책은 국력에서 형편없이 열쇠였던 초칼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해볼 만한 작전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인 미야자키 이치사다는 위오촉의 국력을 6대 2대 1로 봅니다. 그리고 3국의 실제 국력의 차이는 이보다 더 컸으면 컸지 이보다 더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에요. 국력이 상대의 6분의 1인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전공법이 나올까요? 아니면 기습법이 나올까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국력이 총집결된 위를 초기 이길 힘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위의 국력이 총집결되기 전에 기습을 때려버리는 거죠. 이 계책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좌우곡에서 장안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고 장안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기습을 한다고 해도 쉽게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20일의 기한 내에 제갈량의 본진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장안성에 도착하기는 힘들다. 위나라에서 제갈량이 도착하기 전에 장안에 있던 위연군들을 급습하면 위연군은 전멸하게 된다. 각각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안성으로 가는 길도 힘들고 장안성은 위연이 쉽게 뚫을 만큼 그런 허술한 곳이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일단 좌우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좌우곡은 원래 한중과 장안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오바른 길이었어요. 단지 교통이 조금 안 좋았지 등에다 넘어간 그런 맙천령같이 엄청난 산악지대가 아닌 거예요. 참고로 훗날 조우진이 한중을 침공할 때도 이곳을 이용했었습니다. 장안성 같은 거성은 농성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야 하지만 1차 북벌 당시에 위나라의 서북 방면 방위는 매우 허술했어요. 그리고 장안을 주둔하고 있는 병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해봐야 아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유비가 죽은 뒤에 위나라는 총의 인재가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도 경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제갈량이 북벌을 탁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크게 당황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난공불락의 장안성을 정공법으로 한낱시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위엄의 기습공격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또 설령 위엄이 장안성을 한낱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동관을 먼저 점령함으로써 장안성을 고립시킬 수는 있는 거죠. 위엄의 군대는 제갈량의 군대가 관중으로 나올 때까지 버틸 그 분량을 약탈을 통해서 현지에서 조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엄이 장안성 혹은 동관을 점령한 후에 위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제갈량의 주력부대가 도착할 수 있느냐라는 관건이죠. 이것 역시 해봐야 아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제갈량이 모든 위엄을 감수하고 전군을 효율적으로 이끈다면 충분히 20일 이내에 위엄은 특공대군과 합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실패 위엄은 있죠. 그런데 이 정도의 실패 위엄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북벌을 성공하는 길이 있나요? 하지만 제갈량은 성격상 끝까지 전공법을 고집했고 그 결과 여섯 차례에 걸친 제갈량의 국벌은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제갈량을 평하기를 여러 해 동안 군사로 움직였으나 공을 이루지 못했으니 응변장략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원계책에 대한 것을 지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갈량의 머릿속에는 전공법 외에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 제 생각이에요. 한편 초계 젊은이의 73%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 번 지면 치명적인 거죠. 그 당시 또한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불리한 입장에서 전세를 뒤엎는 것은 전공법이 아니라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공법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지죠. 제갈량은 확실히 이러한 전쟁의 기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삼국지 연의가 아니라 정사에 나오는 제갈량을 보면 그는 장량급의 정치관으로 외웠지만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쟁 전문가의 역량으로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통위사라서 북벌을 지휘했었더라면 위연의 좌우고 계책을 채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알프스 300을 넘어 로마로 진격한 한이발 이를 그대로 답습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떠나 카르타고 본영을 급습했던 스키피오의 전술 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결정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까지 이런 기공법은 이미 전세를 180도 반전시키는 전쟁의 정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위연의 좌우고 계책을 지지해요. 게다가 위연 스스로가 좌우고 계책을 내놓고 특공대가 더해서 앞장선다고 하니까 그 자발적인 그 마음과 책임감이 성공의 확률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넬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